우리 애기 애기? 네, 우리 애기예요 우리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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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이렇게 하나가 불편해요 다쳤는지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고 아니,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깐돌아, 깐돌아. 아이고, 잠만 자. 들이다봐,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다 예쁘다니까. тораholders, 누 Philosophy 아이고, 깐돌아 오는 음악 우리 애기를 던지면 안 되지, 그치? 이 애가 샘이 많아가지고 이 애가 샘이 많아가지고 우리 애기가 깡들이 보호해 줬는가? 아이고 이뻐라 아 이거 따먹는데? 탄수히 따먹는데? 아이고 혼났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안타깝지? 여기 손을 스미는 애가 여기로 오게 있잖아 어깨관절이 이상하고 다른데 지금 팔목관절이 제대로 형성이 안됐어요 선천적으로 기형이기 때문에 사실 롯셀거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버린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님을 떠나면요 자연계에서는 이미 부서를 사망했을땐 칸돌이 운동하자 칸돌이 운동하자 하다보자 어디 우리 칸돌이 어디 어디 아야해 니가 수수로 먹어야 돼 안 돌아야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칸돌이 우리 칸돌이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랑 러시아 딱 아이들 corrosion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